지금의 선수가 2라운드 들어서 더욱더 평균 득점을 끌어올렸고요 석점 성공률도 50% 육박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은 어떨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깔끔하게 성공해낸 두경민 성공했던 순간이고요 김태웅 패스업 흐름볼 살려냅니다 김태웅 석점 성공 DB 선수들은 찬스가 나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1쿼터의 마지막에 3점 주 3방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좋았습니다 두경민의 석점 두 번째 석점도 성공해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로 LG 수비를 초반에 짚어봤는데요 시작부터 DB의 외곽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패는 했지만 패스의 그 흐름 자체는 매끄러웠던 LG였는데요 지역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태웅이 외곽부를 성공합니다 오는 3점 주 1위 팀 답습니다 3점 주 1위 팀 4 AG 3